네, 계속 불 좀 밝혀주시죠. 오늘 우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광주교육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장희부 교육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수왕교에서 수왕스 암무수당의 아스텔리아는 곳에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석열 명창이 눈을 지는 게 웃기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가요, 흥경 국악가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쁘다, 취임대 좋아하는데요.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 네, 이쁘다 소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두 다리 소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열두 다리 소화 들어주세요. 글퍼보기를 바나보길 두 달 내려둘 글퍼보기 일화는 안 같다 어떤 사람에서 성장같은 하늘 위의 정홍으로 시를 메어 연락이기 좋을 때죠 이 기원은 안 같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남아 기회가 잘죠 그럼! 4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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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이라 3일 날의 강남 대기 돌아올지 예전이 점점이 이뤄지고 꽃을 피고 새산도 있네 4월이라 니가 되려 만들려 그 정시였느니 4월이 5월이라 보글내 헛압도 그래 일어나 보길 일러보기 일어나 보게 외부다의 매력을 잃어보게 6월이라 고려 밖에 눈물껴 넙싱 넙싱 7월이라 기름을 빼고 집중놀이 즐겁구나 8월이라 한가위에 삶은 비주차를 하고 동산에 달 뜨거든 달맞이 하러 가보세요 빌라보게 빌라나보게 열끗아댄 세력을 빌라보게 9월이라 중앙절에 국화주를 빚어놓고 10월 3달 맑은하늘 광주 무령초를 씹고 11월 동기날에 벌금팩죽 쏘아먹고서 12월 긴긴밤에 군물을 지켜놓고 우리님과 아주 누워 사랑받아 울시리구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어떤 다리든 좋아 열두 다리 다 좋아 이리완아 일tense 일너보게 이리완아 이리완아 여기가 다행이된